영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안성기, 박중훈, 이병헌, 황정민, 김윤진, 손예진 등 영화계 최고 별들이 함께한 캠페인 광고 촬영 현장. 팬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컨셉으로 시종일관,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이 진행됐는데요. 이날 스타들은 가슴에 있는 마스코트 인형보다 더 빛나는 웃음을 선사하며 한국 영화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.